사람아 현창민씨 우시로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만 사랑해로 요즘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현창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우리 가수분들은 대박 나시고 우리 관계자분들은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신승일 형님의 미운 사람화로 제 노래를 덮어두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압력이 돌아서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